장흥 관산읍 일부 주민들이 휴양 밸리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장흥군이 오늘 관산읍 사무소에서 농어촌 휴양 밸리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휴양 밸리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장흥군은 부지 중복 등의 문제로 삼산 간척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